하나만 맺겠어요? 제가 맺겠다고요. 다음 글자를 재배치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거야. 숫자가 있는데? 네마리. 난 저 상에.. 저 똑같은 거 했는데. 상에 저 형태로. 너무 밑단 거 아니에요? 벗겨둔 거 아니에요? 무슨 소리야. 어떻게.. 당신이 내 걸 먼저 보고서. 그러면 안 되지. 상을. 다음이랑 모으고. 그러니까 그걸 다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에는. 저희한테 질문을 하셔도. 저희 잘 몰라요. H 공 자로 써도 되나요? 공? 아. 공업할 때. 1만으로 만들고 있는 방법이 있잖아. 약간, 약간. 약간, 약간. 어? 청닫고. 오! 왓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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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 좋은 개로ева. 주소 on the whole thing. World thing. 와인들 TH schtos 히이 투어 싸! 사에 싸! 사 chi 사이ther! 사 사싹 기! 본인이 한 문제인데도 답을 겨울 못하는 게 아니군요. 자, 최정 씨. 어떻게 나왔어요? X를 어떻게 썼어, X? 일단 상에다가 H 곱하기 이어서 H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. 이거를 H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. 왕이다? 심리? 예스! 상왕 신문. 상왕이란 단어가 있나요? 이전의 왕을 성왕이라고 하잖아요. 아니, 진짜 H 두 개로 한 건 이제 안 읽고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. H 곱하기. 좋은 시도였어요. 네, 맞아. H 곱하기. 아니, 저. 아니, 저. 아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요, 왜요? 칠판 몰라요? 자석을. 자석을. 가둑밖에 모르는 가둑바보. 가둑밖에 모르는 가둑바보. 가둑밖에 모르는 가둑바보. 봐봐, 나 봐봐. 봐봐. 아니, 걱정 마세요. 나 깜짝 놀랐네. 상황은 조금. 근데 H 두 개로 왕짜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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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. 아닌가 보네. 위기 상황이었어요. 제가 H 두 개라는 거 맞는 걸까? H 곱하기 2로 해서. 왕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상황버서도 알아요, 상황버서도. 상황버서도. 몸에 좋죠. 아, 시원하다. 정답. 오. 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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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용 독식 중이야. 되게 좋은. 되게. 되게 좋다. 진짜. 진짜 왕이. H 두 개로 할 게 됐어? 영어죠. 왕 진짜 왕인가? 저도 한번 H를 곱하기 2로 해서 H 두 개 써봤어요. H가 이렇게 쓰면 어떤 글자와 닮았을까요? 생각을 해보면. 왜? 아, E 같아요. 아이? 아이를 붙여놓은 거야? 에. 뭔 얘기를 하냐? 타일러도 I 같아. 예 플러스 예 를 했어요. 네. 남는 게 아 랑 이응인데, 얘를 좀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면. 새해. 새해. 새해라고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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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입니까? 야, 타일러가 맞히네. 대박이다. 안 돼. 와. 예. 아, 진짜 너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. 고맙습니다. 아, 타일러가 이걸 맞히면 어떡하는. 아니, 정작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떠올리고 있고 지금. 하지만 타일러.